네번째 모듈은 Authorization 혹은 Authentification 입니다. 이것도 사람과 사물과 개념 각이 좀 다르게 적용이 되요. 이렇게 종류를 나눠 놨는데 마찬가지로 중복되고 있으니까 Implementation만 좀 다르지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첫번째가 사람입니다. 사람을 어떻게 그 사람이 그 사람이란 걸 아느냐는 거죠. 제일 확실한 것은 일단 IP address 입니다. IP address 자체가 위변조가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우리 이전에 봤던 Unfolgible IP address 이거 기억나시나요? 이 시스템에 의해서 지설의 IP 역시도 위변조가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특정 지설은 그 지설이 속해 있는 수플 서버와 DNA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절대 변조할 수 없는 것이 지설의 특징입니다. 그것이 이제 이미 하나의 이렇게 모든 것에 모든 지설의 IP address 자체가 가장 완전한 가장 안전한 그러한 뭐라고 해야 되나요? 본인, 본인 사람이 아닐 수도 있죠. 사물. 그것이 그것이다. 그런 것을 인증하는 건데 문제는 뭐냐 하니까 사람의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이나 PC를 다른 사람이 훔쳐가거나 그럴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그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훔쳐간 사람이 뭔가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추가적인 그러한 장치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들을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Is a Transaction Normal 입니다. 이건 뭐냐 하니까 어떤 홍길동이 있는 거예요. 여기는 홍길동이 아니고 엘리스 입니다. 엘리스가 있는데 엘리스가 서울에서 밥을 사먹고 그리고 10분 뒤에 부산에서 쇼핑을 했다.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10분만에 서울에서 부산으로 갈 수가 없죠. 이게 Transaction Normal을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겁니다. 왜냐니까 우리 오픈앤시 플랫폼에서는 오픈앤시 플랫폼 자체가 공간웹 아키텍처 위에 있는 거죠. 따라서 시간뿐 아니라 거래 시간뿐 아니라 거래가 발생한 장소에 GPS 정보를 반드시 추가할 수 이렇게끔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시간과 공간 정보를 이용해서 어떤 거래가 정상적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 하나의 방법인데 이러한 방식은 오픽 플랫폼에 의해서 자동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자동이에요. 굳이 사용자 설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밑에 있는 것들은 사용자들이 좀 설정할 수 있는 방식이에요. 네 가지 방식을 제시하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스마트폰의 지문 인식이라든가 홍채 인식, 아이리스 레코리션, 패턴 인식에 추가해서 또 자기들이 이렇게 조합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게 add a noun to quiz 라고 하는 방식입니다. 이건 뭐냐니까 앨리스가 자기만의 계산 방식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가 묻는 거죠. 계산 이제 그래를 승인할 거냐 라고 주로 왈렛이 묻는 거죠. 왈렛이 그래를 승인하겠느냐 물을 때 문제를 내는 거예요. 퀴즈를 내는 거예요. 3 곱하기 3이 무엇이냐 라고 묻는 거죠. 그러면 3 곱하기 3은 뭐예요? 일반적으로 구잖아요. 구인데 앨리스나 어떻게 하느냐 항상 그래가 발생한 날짜를 추가하는 걸로 자기 나름대로 자기만 알고 있는 규칙을 세워두는 거죠. 그러면 9에다가 13을 더하면 22가 될 거 아니에요. 22를 냈을 때 정답 앨리스가 앨리스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인증을 하는 겁니다. 이 규칙은 자기만 알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좋은 게 뭐냐니까 지술들이 어떤 아이디나 패스워드를 기억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이디를 잊어버리거나 패스워드를 잊어버리거나 하는 것이 오픈내십 플랫폼에서는 아예 발생하지 않습니다. 규칙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설정해둔 규칙 그 규칙만 잊어버린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럴 필요 없어요. 왜냐 그러니까 오픈내십 플랫폼은 기존의 웹하고 다릅니다. 하나에요. 하나의 전체적인 그런 웹이에요. 하나의 아이디 하나의 패스워드가 모든 데서 다 사용되는 것이 오픈내십의 새로운 스페이스 웹이죠. 그죠? 기존의 웹과 다르다는 점도 여러분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다음에 시그너처 테스트도 있습니다. 이건 뭐냐 그러니까 만약에 전자팬을 입력 도구로 지원하는 장치인 경우 삼성의 갤럭시 같은 경우죠. 그런 경우에는 시그너처 자기의 시그너처 서명과 거기다가 날짜 이런 걸 적는 거에요. 3월 13일이면 3월 13일 이렇게 적는 거죠. 그러면 월렛이 이제 이걸 뭐라 그러나요? 이거죠. 핸들 라이팅 레커니션이라고 그러죠. 필체 인식입니다. 필체 필체를 파악을 해서 이 사람이 그 사람이 맞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물론 날짜를 적지 않고 서명만 하더라도 가능합니다만은 날짜를 적으면 더욱더 안전한 방식이 되겠죠. 세 번째는 트랜젝션 패턴입니다. 패턴은 뭐냐 아니까 만약에 앨리스가 매일 아침에 밥에 레스토랑 가서 아침을 먹는다. 그러면 밥에 레스토랑에서 아침을 먹을 때마다 본인 인정해서 그래를 계산을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규칙을 세우는 거죠. 밥에 레스토랑에서 밥 먹는 거는 본인 인정할 필요 없음. 이렇게 규칙을 딱 정해놓으면 돼. 그러면 그것도 아침 시간이면 아침 시간에 내가 밥에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으면 서명할 필요가 없고 그런데 두 번 세 번 들어가서 밥을 먹으면 말이 안 될 거 아니에요. 하루에 한 번 이렇게 규칙을 정하는 거죠. 이렇게 규칙을 정해놓는 것을 사인 룰즈라고 표현합니다. 펑션이고 이 규칙은 루아 언어로써 작성이 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올레코드죠. 올레코드 역시도 다음 에피소드 다음 섹션의 주제입니다. 올레코드 올레코드 있죠. 올레코드 역시도 본인을 인정하는 수단입니다. 이 부분은 사물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리죠. 사물도 마찬가지로 사람과 비슷한 방식으로 본인을 인정을 하는데 특히 올레사인 같은 경우는 이거는 고유한 거예요. 만약에 엘리스가 엘리스의 자동차에다가 이것은 이 차는 엘리스의 자동차입니다. 해서 엘리스즈카 이렇게 엘리즈즈카 이렇게 적어놓는단 말이에요. 이걸 올레코드로 적어놓게 되면 이거는 오로지 이 차에만 적용되는 거예요. 다른 어떤 차에도 이 코드가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올레코드입니다. 그죠? 따라서 그 코드를 보고 아 엘리스의 자동차이구나 하는 것을 또 웹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두 가지는 똑같습니다. 올레코드는 다음 섹션에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컨셉입니다. 컨셉 컨셉도 지슬이잖아요. 컨셉이라고 하면 도시 제주도 부산 광주 이런 완도군 이런 것들이 컨셉에 다 들어갑니다. 완도군청 제주시청 이것도 다 컨셉이고 회사도 컨셉이에요. 그죠? 어떤 회사 뭐 현대중공업 컨셉입니다. 그럼 현대중공업이 무엇이냐 법도 컨셉이에요. 헌법, 민법, 상법 이런 것들이 다 컨셉에 들어갑니다. 그 자체가 지설이고 보유한 IP 에데러셋을 가지고 그리고 의사결정을 해요. 상당히 재밌는 겁니다. 현대중공업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죠. 그 기업이 컨셉이다. 그리고 그 기업이 의사결정을 한다. 라고 하는 건 뭐냐 하니까 그 기업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 하니까 규칙의 컬렉션입니다. 어떤 규칙이냐 그러니까 현대중공업이라고 하는 규칙은 만 명의 직원들이 매일 아침 9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을 하고 잔업을 하면 잔업수당을 주고 아이를 낳으면 육아수당을 주고 학교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고 성과는 어떻게 측정하고 판매는 누가 담당을 하고 제조는 누가 담당을 하고 품질관리는 누가 어떻게 하고 품질관리팀은 누구 누구로 구성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다 규칙이란 말이에요. 결국 컨셉이라고 하는 것은 규칙의 집합인 거죠. 규칙을 작동시키면 현대중공업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어떤 조선소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어떤 시층이나 군층이나 민법이나 상법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컨셉은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컨셉이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는지는 그 컨셉 내에 규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현대중공업에서 100만원 이상 지출할 때는 대리의 사인 1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차장의 사인 1억 이상일 경우에는 누구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규칙이 정해져 있을 거고 그 규칙을 인출해서 그 규칙에 따라서 인정 과정을 지핑하면 됩니다. 그것을 보트라고 얘기를 해요. 사인 룰입니다. 사인 룰인데 조금 다른 게 이것은 보트라는 거죠. 보트라고 하는 것은 선거 투표입니다. 투표죠. 이것은 계장, 차장, 부장의 서명이 필요하다. 그럼 계장, 차장, 부장의 서명 그죠? 보트가 필요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보트라고 하는 것은 결국 여러 명이 서명하는 겁니다. 둘 이상이 서명하는 거죠. 그게 이 컨셉입니다. 근데 이 컨셉 부분은 별도의 주제로 다뤄야 돼요. 이건 상당히 좀 간단하게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차치를 해두세요. 차치를 해두고 컨셉이라고 하는 것들은 또 저장되는 것도 상당히 특이하게 저장돼요. 왜냐하면 사람이나 기계나 사물은 어떤 자기의 어떤 그런 실체가 있지만 컨셉은 실체가 없어요. 현대중공업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장부상으로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현대중공업이라고 하는 법인은 주소지가 어떻고 대표이사가 누구고 주주가 누구고 하는 그런 정관에 의해 존재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별도의 개념이니까 이건 그 자체로 별도의 주제이니까 이 컨셉 부분은 조금 자체해놓고 일단 앞에 있는 사람과 thing 이것의 인증 메커니즘을 코딩으로 한번 작성을 해보시길 바랍니다.